안녕하세요 빨간치크 입니다 심심하면 1천명 2만원짜리 당첨은 100% 아니구요 재미로 캐스퍼 견적내기 이벤트구요 현대자동차 링크는 제목비트 설명에 달아 드릴거구요 캐스퍼 견적복기 이벤트죠 뭐 1690만원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제가 첫차를 20년 전쯤에 옵티마라는 차량을 기아차죠 샀는데 중형차죠 1,300만원인가 1,400만원 정도 중형차를 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요 네 캐스퍼드 가격이 더 올라가죠 1,870만원 뭐 옵션다니깐 1,960만원 2천만원 넘겠는데 배송지역 고르고 총 경쟁학계가 1,980만원 나왔죠 경차 아닌가요 왜 이렇게 비싸지 본인인증을 한번 해야 됩니다 현대차 통합 로그인 해도 되고 뭐 핸드폰 로그인 해도 되구요 등록비용은 경차니깐 얼마 안하는데 마지막에 계약하기를 누르면 안되겠죠 계약을 누르면 산다는거니까 누르면 안되고 견적 저장하기를 눌러야 됩니다 2만원 받자고 2천만원짜리 살 수 없는 노릇이니깐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2만원권을 1천명한테 지급하는 거구요 음 동의하고 네 응모하게 누르면 됩니다 네 캐스퍼도 굉장히 비싸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제목 밑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